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그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deseos 제가 원하는 제의 계획을 원하는 제가 원하는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제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저의 꿈을 원하는 제가 원하는 저의 꿈을 원하는 정말 꿈을 원하는 저의 꿈을 원하는 저는 꿈을 원하는 저의 꿈을 원하는 Bueno, primero, primero, tener más tiempo para mí. Segundo, leer mucho. Tercero, tener más contacto con la 맞춤형 좀 하고 싶습니다. 몇 번까지 했죠? Bueno, quiero tengo muchos deseos. Quiero ser millonaria. Quiero tener nueva casa. Quiero tener nuevo coche. Bueno,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 바라시는 거 다 이루세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이루려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꿈들이 cuantos deseos tienen ustedes?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Be very feliz. It agradece you.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새로운 새해 여러분들의 꿈을 많이 생각해서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출나요. 고맙습니다.